꺾으면서 기분 좋은 승리를 맛보게 됐고요. 자 이렇게 두 번째 경기까지 만나보셨습니다. 이제 결승전 열다섯 번째 경기 가운데 세 번째 매치 이덕영 선수와 박동현 선수의 매치입니다. 자 일반부 60kg급 이하 자 박동현 선수가 쌍문 K복싱클럽에 소속되어 있고요. 자 이덕영 선수가 비복싱진 아차산점에 소속되어 있습니다. 자 두 선수의 1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. 앞선으로 잘 거리를 세주고 있고요. 자 양 선수가 일단은 엉켜 붙었다가 떨어졌는데요. 계속해서 몰아붙이기는 박동현 이덕영 선수가 잠깐 물러났다가 들어옵니다. 이 브루크노 선수가 사우스코기 때문에 상대방 주먹을 들어오는 걸 기다렸다 받으시려고 하는 플랜을 하고 있거든요.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속지 않고 또 이 홈코너 선수가 사정없이 들어가서 또 히트를 시켜요 지금도. 자 라이트 한 번에 접춘 박동현. 자 라이트 레프트 여타. 자 바닥치고 있는 이덕영. 지금 라이프트 크게 잇나갔습니다. 동작들이 지금 굉장히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상대방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블루코너 선수가 되겠습니다. 네. 자 바디. 좋아요. 자 잽으로서 받아치고 있는 박동현. 자 짚어주신 것처럼 박동현 선수가 오른손을 사용한 오서독수고요. 이덕영 선수가 왼손입니다. 사우스코. 이덕영 선수의 바디 공격. 아주 좋았습니다. 한 번에 유효타. 다운이 지금 상환되고 있습니다. 자 박동현 선수인데요. 자 한 번에 다운 박동현 일단은 상황은 불리하게 몰려 있습니다. 자 레프트 바디. 다시 레프트. 맞으면 안 돼요. 네. 자 위기를 잘 모면 했습니다. 한 두세 번 정도 유효타가 적중이 되면서 박동현 선수의 얼굴이 지금 붉게 달아올랐습니다. 아 이 장면이었네요. 동현 위에 보지 말고 그냥 대주고 올라가 버립니다. 확실히 이제 사우스코 왼손에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고 있는 이덕영 선수예요. 상대방의. 얼루다가 쓱박 한 번에 가잖아. 얼루다가. 자 약간의 힘겨워 보이고 있는 가운데. 공 코너 박동현. 두 선수의 일환 누가 시작됐습니다. 자 이 후에 라프트. 아주 확실한 받아치기. 쓱박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자 바디 후에 한 명 연합. 레프트가 아주 좋은 선수가 되겠습니다. 공 코너 분도 좋고요. 다시 한 번 자세하시면. 세다 세면 한 명. 자 레프트 이덕영. 복싱의 정석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. 이덕영 선수의 이 사우스포 정석. 복싱의 정석. 슥박. 지금 이덕영 선수의 포에서 출혈이 나고 있는데. 박동현 선수도. 잘 받아쳐가지고. 지금 상대방에게 좀 코피를 냈거든요. 근데 이 슥박을 이덕영 선수도.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. 이덕영 선수 지금 위험합니다. 두 선수 모두 출혈이 있습니다. 다시 한 번 왼손으로 바디 공격. 이덕영. 두 번의 다운.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는 박동현 선수입니다. 다시 한 번 레프트 바디. 안면 연타. 아 라이트 레프트. 들어가는데요 이덕영. 코너 쪽에 몰렸습니다. 박동현. 다시 한 번 안면. 레드 코너 박동현 선수 세컨드 측에서 타오를 투척했습니다. 예. 적절한 선택이었죠. 그렇습니다. 자 왼손을 사용하고 있는 사우스포 이덕영 선수가 계속해서 클린히트 유효탈을 여러 차례 보여주면서. 자 이렇게 결승전 세 번째 매치. 이렇게 끝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. 자 박동현 선수도 잘 싸워 좋습니다만. 조금은 아쉬웠네요. 지금 히트가 굉장히 많이 성공되면서. 네. 머리가 뒤로 아주 젖혀질 정도로 강력한 번치를 허용했거든요. 바로 이 장면. 여기서 수원이 나왔었던 박동현 선수였습니다. 자 이렇게 세 번째 경기에서는 박동현 선수를 꺾고 이덕영 선수가 TKO 승리를 거두면서. 오늘 결승전 매치 3개까지 만나보셨습니다. 저는 조금만 쉬었다가 잠시 후 네 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